안녕하세요. 트앤오원에서 청순함을 맡고 있는 다라입니다. 오늘 제가 엘르 화보차량을 하러 왔는데요. 멤버들 없이 개인 촬영이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지금 굉장히 설레이고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딱히 컨셉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날그날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오늘은 귀엽고 싶다 아니면 오늘은 쇠 보이고 싶다든지 수식어가 딱딱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팬분들이나 스텝분들 아니면 멤버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귀여운 다둥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둥이만 보면 이렇게 긍정적이어지더라고요. 웃음이 나고 지금까지 청순한 바라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엘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